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뭐가 면기 틀림이 굉장히 무거운 거를 올려놨는데도 뭐가 넘게 틀렸지? 소리가 넘게 틀렸는지 말벌까지 와서 땅이 마셀뿐이야 자... 뭐가 넘게 틀렸지? 소리가 넘게 틀렸는지 아... 말벌까지 와서 땅이 마셀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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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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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이 여왕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궁금해 지금 여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꿀쭉이는 긁는 거고 그냥 벌이나 살려야 되는데 여왕이 어떻게 됐는지 보이질 않아요 아무래도 뭉개져서 죽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 찬남방에 그리고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볼수 있는из Similar 롭고 뾱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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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뾱 양이 망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는데 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양이 망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는데 양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는데 양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